은행에 아줌매가 대출을 받으러 갔어. 대출을.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받아보신 분 알거야. 뭔 너무 서류를 그렇게 많이 쓰고 때우는 게 많은지. 어쨌든 대출 신청 서류들께 적어요. 이름, 주소, 나이, 적어요. 그래서 보면 대출 사유가 있습니다. 대출 사유에다가 아줌매가 적죠. 쫓여서. 참고 아가씨가 이래 봐. 하줌매요. 고객님. 이래 적으면 웃자는겨. 대출 사유에 쫓여서가 뭐해요. 쫓여서가. 아이고 참. 이래 적어서 어떡해요. 다시 적어오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듣고 있던 아줌매가. 보더니 적죠. 버거 벗어.